그래서 멜랑콜리한 음악이 나오고 각자 거기도 똑같이 양주랑 맥주랑 술 안 나왔나? 뭐 과일 안주랑 그렇게 나와서 그거 먹고 사람들이 뭐 술도 마셨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다 온 거니까 커플로 얘기도 하고 각자 얘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도 잡고 어떤 사람들은 키스도 하고 그렇게 각자 자기들의 스킨십을 하는데 어떤 스킨십인지 궁금하시면 트위터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트위터에 써드릴게요 그래서 스킨십들을 막 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커플이랑 뭐 무슨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스킨십이